저 준비됐습니다. 어 선글라스 없으신 분은 눈 보호하시는 분. 어 나갔어. 와 형. 눈 보호가 되는데.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아이고 형 어떻게 잘 자라는 애들은 잘. 모르겠쇼. 애들이 마음같이 가노. 속 많이 생겼어. 이렇게 생긴 편 아닌 것 같아요. 적당히 해라. 죄송합니다. 뭔가 주황색 줄 갖고 계시니까 소방대원 같으세요. 이거를 걸어서 쭉 돌려놓으면 안 내려가겠지 줄이 안 내려가. 너무 신기하다. 저 지금 다큐멘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잡았어. 한번 이렇게 감아주고 감았지. 이 줄과 줄 사이로 들어가. 바깥쪽에 있는 줄. 손가락 바깥쪽에 있는 줄을 감아. 감아서 그 줄을 빼내는 거야.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빼내면. 다시. 다시 이쪽 손을 잡고 이렇게 해봐. 가운데 사이로 들어가게 하고. 그렇지. 바깥쪽 줄을. 그렇지 바깥쪽 줄을. 그 줄만 딱 이 손을 잡고 쭉 빼. 그렇지. 어? 어?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그거를 이제 저기서부터 묶어 내려와봐. 네. 줄 맞춰서. 속도가 점점 붙는데. 재밌어요. 일단 한 세 개만 될 것 같은데. 됐어? 네. 이제 딱 세우는 거야. 네. 그래서 줄 하나를 가지고 저쪽으로 가봐. 이쪽이요? 저. 어 무너지겠는데? 어. 거기 딱 내리고 있어 봐봐. 네네. 좋아. 네. 밑에 닫힐 만한 거 어떻게 하십니까? 똑같은가요? 그러니까 돌, 돌 이제. 노은이하고 일할 때 시원시원했어요. 눈치도 되게 편해요. 본인이 너무나 즐겁게 해도. 열이 보이죠. 하나를 보면. 그런데 노은아 아쉬운 게 있다? 어떤 거요? 지 분량이 많이 안 나와. 아 진짜요? 아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래? 분량도 뭐 중요하지만 일단 여기서 이거 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그런데 네가 나와서 분량 좀 나올 거야. 그리고 이런 데 내가 힘들잖아. 봐봐. 안다잖아. 나는 정말 저거 묶고 싶어. 저는 사실 그렇게 힘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카메라를 좀 생각해서 이쪽 각도로 하잖아. 그렇지. 그렇지. 됐어 이제? 오, 약간 이거 암사동에서 본 것 같은데요? 암사동에서? 네. 암사동에서 봤다고? 네. 암사동에서 본 것 같은데. 아, 그래? 어렸을 때. 암사동에서 봤구나? 네. 정답은 없는 거죠? 그냥. 정답은 없어. 그냥. 우리가 정답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 만들었잖아. 우리가 정답인 거야. 자, 이거. 어떤 거예요? 정답이라고. 내친 김에 문패를 만드는 여유까지. 노은 씨. 정글에 입성하자마자 적응력이 대단합니다. 내가 문패를 만들었어. 어, 땡겨봐봐. 이거 땡겨봐봐. 어. 됐지? 네. 어, 됐어. 됐지? 아니, 좀 이쪽으로 줘봐. 이쪽이요?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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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마주치는 눈빛이. 됐지? 네, 네. 들어와요. 네 있어요. 그 성우 분께서 얘기해 주시겠죠? 뭔가 풀샵 딱 나오고.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우은 씨, 이렇게요? 나는 그냥 올라서 하는데 너는 그냥 거기서 하는구나. 뭐 탁자 받고 올라온 줄 알았어. 오, 느낌 있는데 뭔가. 자, 됐어. 이 정도면 됐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진짜 아무것도 없는 황무실에서 집에 생겨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 맛있는 거 다 보기만을 기다리면 되겠죠? 네. 첫 탐사부터 큰 수확을 안고 위풍당당 복귀하는 3인방. 네, 여기 월세. 아예 비싸겠는데? 네, 몇 톤에 200이에요. 발레비풍에서. 이건 어떠세요? 우와, 이거. 이야. 이건 어떠세요? 야, 참. 뭐야, 이거. 이게 사고 온 거 아니죠? 저기 뭐. 해녀 계시는 거 아니죠? 우리가 해녀 해논네. 네, 진짜로. 자. 우와, 대단하다 진짜. 우와. 여기 거기 익숙한 냄새나 그 뭐냐. 인천, 인천에 있는 그 소래포구? 거기 우리 할머니 집 있는데 거기서 먹는 조개구이 냄새나요. 어, 여기 괜찮은데? 아, 어. 여기 두 그리 큰 게 있다. 응. 어, 여기. 어, 여기. 어, 여기. 어, 여기 좋다. 그래, 그래. 여기 딱이다. 한 번 해볼까, 알려주시면. 차근차근. 어, 되게 토실토실하다. 간을 너무 보는데? 오빠가 간을 너무 보는데? 헉! 나 원래 이런 거 되게 못 하거든. 어, 그렇다. 어, 그렇다. 귀가 약해. 아, 이렇게? 잘, 속을 비우면 되는 거지? 찌글찌글찌글찌글. 어, 멋있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쉬운 게 아니네. 배고파도 그런 것 같아. 배고파도 그런 것 같아, 그치? 근데 방금 나 얘 너무 깊게 찔렀어. 굉장히 이미 죽었어. 지금 너무 미안해, 얘한테 진짜로. 어떻게 먹으려고. 먹는 거야, 맛있게 먹지. 오빠, 근데 눈 좋아지려면 생선 눈 먹으면 좋은 거 알아? 아, 진짜, 나 눈 진짜 나빠. 나 렌즈 끼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 그러면 이거 눈 다 먹으면 되겠다. 눈 다 먹으면 되겠다. 근데 나는, 나는 렌즈 끼고 사는 것도 좀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게 동중 육법이라고 해서 간이 안 좀 감이 먹고. 어, 괜찮아, 괜찮아. 여기다가 엮어서 땅에 안 떨어뜨리죠. 레츠 고. 와, 별 봐. 오, 별 봐. 오, 별 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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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배고파. 아, 근데 배고파. 배 갈 때부터 알아봤어, 내가. 일단 잘 때. 감성이라고. 실컷 볼 수 있어. 1도 없이 아주 그냥 배를 촉촉한 매장 쭉쭉 빼서 그냥. 살이 너무. 포도포도하지. 운 진실하다. 때로 고향에서 다 먹고 있어. 다 꼬치? 우리 약간 이러고 있으니까. 올림픽 같은 거, 올림픽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화환 같은 거 걸어주는 사람들 같지 않나요? 여기, 여기서는 이게 화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이만한 게 없지. 금메달, 은메달, 돌메달요. 지금 순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와, 이 꽃이 맛있겠다. 나오는 사진, 그림 같아. 진짜? 음. 진짜 와.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야, 이거. 어떻게, 이것도 이렇게 좋아?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야. 우와, 너무 맛있다. 음. 형, 이거 어떻게 살을 안 먹고 두는 거고? 이렇게 잘 어울려. 조심해. 올 때보다. 내일 누나는 없는 거 아니야? 누나는 없는 거. 그렇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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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고 떨어졌어. 네, 오라고 떨어졌어. воды 있어야 하는 애인데 여기까지 너무 멀리 많나 보다. 먹을 생각은 전혀 없어. 일단은. 먹을 생각 없고? 오늘 먹을 거 막 하니까. 그렇지. 괜찮아, 아기가. 살포시, 살포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저기서 좀 맡아줄게, 하나만. 먹어, 먹어. 누굴 주려고? 애기? 요나 뭐해? 뭐 예전에 고양이 키웠을 때 애기들은 큰 거를 못 먹거든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잘라줘야 돼 아빠 같아 보기는 좀 그렇지만 이름 지어줄까? 뭐라고? 이름 지어줄까? 치킨 야 안 돼 양념이? 부리 어 부리 귀엽다 쟤를 조금만 친해지게 해서 여기 어깨에다가 이렇게 올려봐 아니면 이렇게 훅 하면 날아보면서 이제 조개 같은 거 울어오고 우리가 그렇게 호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혼자 약간 편하게 정글에 오기 전에 소중훈련을 했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일단은 제가 이루고 싶은 목표도 있고 정말 작은 책임감도 있었기 때문에 4m도 들어가고 9m도 들어가고 했었는데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제가 한번 호강시켜드리겠습니다 야 이렇게 큰 거를 이렇게 가까이서 볼 줄이야 영화나 만화 영화 속에서 보던 그 해수면이 이렇게 있다가 뭔가 물이 푸게 뽑아져 나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소름 끼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소리가 나왔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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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있는 거예요 펭균이다 펭균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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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있어 새랑 어디에? 펭균이냐? 펭균이다 펭균이냐? 펭균이네 어딨어? 여긴 새고 저긴 펭균 펭균도 뭐고 그러니까요 물에 아이고 아이고 좀만 더와 좀만 더와 경이롭네요 경이로와 진짜로 그러니까 바다라는 게 너무 진짜 대단한 몸을 참고인 것 같아 하지만 어제 조개볶고 이게 처음이구나 그치 그리고 자연산 아니야 자연산 사실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저도 나도 안 먹어봤어 진짜로? 저도 안 먹어봤어 자연산을 먹다니 처음으로 우리 너무 입맛 높아지는 거 아니야? 야 씨 로나 진짜 버터맛 나 이거 왔어 버터맛 나지 진짜요? 버터맛 나잖아 이렇게 먹었나요? 아 이렇게 정글에서 상당해 야 완도 사람들이 이렇게 안 먹을걸? 그리고 이렇게 큰 초대박이네 초대박 이거 대박 아니야 초대박 진짜 완전 버터에 눈은 졸리는데 입은 맛있어 입은 씹어야겠고 잘못했어 눈은 막 지켰는데 입은 막 신나 노은이가 칼로 씹어진대 길을 다 들어줘 우와 우리 여기 통과해야 되는 거지? 나 거의 뚫었어 길을 만들어놨어 길을 여기는 좀 위험하겠네 우와 저기 물 있어? 여기 물 있다 갑자기 그 가뭄에다가 이렇게 문 아니야?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다는 그런 기본일까요? 엄청 올 동안 걸어가지고 발견했으니까 오케이 조심해 조심해 풀면서 가야 돼 풀면서 가야 돼 눈살 세지? 눈살이 좀 센 것 같아 그 눈살? 네 조심해 저한테 물어보면 난 허벅지야 조심해 조심해 지울 만한 게 없네 어? 깊이를 가늠을 못해서 이래 어 야 야 야 야 쟤한테도 저만큼 가면 배 이쁜건데? 어? 배까지 올라오고 샀어 솔직히 발을 담그기 전까지는 무섭진 않았어요 근데? 막상 물살이 빠른 얕은 물에 들어가니까 중심을 제가 못 잡겠는 거예요 바위를 밟으려고 해도 이게 바위인지 깊은 물인지도 모르겠고 막상 들어가니까 무섭더라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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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거 넣어야 해 로우나 됐다 가자 ese finalmente 형 Iowa 어, 뭐 네 우와 수고하 Bath 와 무슨 장난이야 정말 줄 없었으면 서 palavras 너 나 좀 붙잡고 그리고 제일 먼저 가서 이 끈을 묶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위험한 거를 한 거야. 야생포도라 이게 작을 거예요. 되게 작아. 와 진짜 맛있다. 맛있지? 그래서 칠리포도 칠리포도 하는 거야. 막 시끄러워. 살구. 오 대박. 맛있다. 오늘만의 이 단맛이냐? 로훈아 너밖에 없다고. 이뤄줄게 얘네. 아 이게 잘 익으니까. 어 잘 떨어지지. 오케이 오케이. 손만 대면 떨어져요 손만 대면. 우와. 로훈아. 이게 뭐예요? 너를 위한. 이거 자방 보는 거 아니에요? 안동에서. 너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우와 이게 뭐야? 자방 고등어. 잡은 거예요? 우와 이거. 살구. 우와. 우와 이거 사실 장난이야. 너무 맛있어. 왜 궁극음만 맛이 다시? 네? 궁극음만. 진짜 그게 자방 고등어 진짜로. 완전 너무 맛있어요. 응. 아 저희 다음 주에 뮤직 찍어서. 운동을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로훈이 따라해도 될 것 같아. 아침 운동은 저희 안으로 할 거예요. 어 어 그래도 한번 따라해볼게. 여기서. 더 준비하år POVC화 탈크력소 np. 오 맞는지 Silent지라 iss Ok you can always call me too. 수 Tanner 비격했어. 자 jotka 도착해 봐 blijedy. 빨리 잘 Así. 자 sugar. хорошо. 잘 하잖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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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 어떠냐고. 저거 좀 먹어봐. 먹어봐. 이거였어, 이거였어, 이거였어? 네,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었어요. 그 고기를 큰 것만 다 걸어놓으셨더라고요, 족조님께서. 아, 진짜 끝내주기 맛있었어요. 진짜 살도 이만큼. 오, 마늘 목걸이. 조용히 그걸 다 딴 거야? 어떤 거야? 양꼬치 스타일, 양꼬치. 아니, 마늘 냄새가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나도 마늘. 줄게, 줄게. 아니야, 아니야. 음, 마늘. 완전 감자, 감자. 아, 건배. 아, 생마늘. 맞아요, 양파도 있고. 근데 지금 너무 행복한 게 나 너무 웃겨요, 지금 내가. 맞아, 맞아. 이런 모습이. 어, 나 이거 지금 이거 하나 가지고 너무 행복한 게 너무 웃겨. 그래서 오늘의 주소가 0,000τί術에 있는 다행을 안고. 그래서 너는 조금 더 그런 거에 참고하는 건가요? 메시 wins.